한국은행이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6차례 동결인 건데요. 현재 금리 수준으로도 물가와 부채를 관리할 수 있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말에도 금리가 결정되는데, 국제유가와 미국 기준금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2월을 시작으로 4월과 5월, 7월과 8월, 그리고 10월에도 동결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주요 배경에는 물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오름세지만, 하늘이 예상한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 3.4%, 9월 3.7%로 올랐지만, 하늘이 예상한 3% 중반대입니다. 특히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3.8%로, 8월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또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것도 하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9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8월보다 2조 원 넘게 늘었지만, 증가폭은 4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은 현재 금리 수준으로도 물가와 부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올해 한 번 남은 금통위에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국내 물가도 자극받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 하늘 입장에선 오른 물가를 진정시키려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연내 0.25%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면, 한미 금리 차는 2.25%로 벌어집니다. 역대 최대 차의 원달러 환율은 치솟게 되고, 자본시장 내 외국 자금 유출도 가속화됩니다. 하늘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